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청년 후보들의 당당한 출사표와 약진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세계정당의 청년 후보들과 함께 청년 정치, 또 청년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후보들은요. 각 당에서 추천받은 청년 후보들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지역구로 또 출마하는 청년 후보가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정치인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예비후보, 정의당 박권도 예비후보, 녹색당 신현정 예비후보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치인들이십니다. 정치인 앞에 청년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분들인데 일단 세 분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한동수 예비부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도남동, 이도이동 지역의 도의원으로 출마하기는 한동수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이 와가지고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지방위에서 다양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나날이 지나는 제주와 도남동, 이도이동을 만들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젊지만 탁월하고 유능하지만 겸손한 여러분의 비서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라는 명분으로 청년들이 경험과 능력도 없이 단지 젊다는 이유로 출마를 한다는 편견을 과감하게 깨고 싶습니다. 제주의 젊은 청년이 기성정치인보다 의정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반드시 주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톤만 좀 올리면 유세차량에서 하는 선거유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정의당 박건도 예비후보 소개 부탁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정치의 풍경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라왔던 일도이동의 풍경을 역시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도이동 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청년 후보 박건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청년들이라 그런지 톤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당의 신영정 예비후보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출마한 녹색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현정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이야기를 강령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제주에 남았다는 열폐감과 여자가 안정적으로 벌어먹으려면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말들, 물려받을 땅이나 농토 없으면 서울로 가라는 이야기들, 전국 임금 대비 최고의 집값, 제가 직접 겪은 이 불행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경제성장만 바라보는 지금의 정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로 풀어내기 위해 출마하는 생태정당 녹색당입니다. 네. 청년들이라 그런지 출사표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연령대가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 분 모두 나이를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수 있죠. 한동수 후보는? 저희가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34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제주 조례상으로는 3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 지금 38세여서 아직 청년에 속하고 있습니다. 턱거리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정당별로 다른 부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좀 들었는데 박건도 후보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저는 32살이고요. 네, 32살입니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당내당 형식으로 녹색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정의당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기준은 만 35세까지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녹색당은 어떻습니까? 네, 녹색당도 이제 창당과 동시에 청년 녹색당을 출범해서 올해 10년째 청년 녹색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이 아니라 그냥 35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저는 작년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올해로 만 23세입니다. 아, 이 중에서 가장 연령이 어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이 높더라고요. 청년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저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면 청년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했습니다. 청년 가산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 가산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또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요. 이거는 뭐 이제 순서대로 안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싶으신 분 대답하시면 되는데 청년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아직 우리나라 시각에서 예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부사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정치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들 안 들어보셨어요? 세 분께서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린데 경험이 없는데 출마를 할 수 있겠냐. 행정을 알겠냐. 의정을 알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또 많이 들어봤고 또 지역에서 사실 청년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참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이 한 천 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20대가 단 한 명이 있고 30대도 2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1.9% 정도만 제주의 주민자치위원이 2030 세대인 현실에서 청년들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전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의 도의원 구성을 보시면 2030 세대는 전무한 상황이고 그리고 40대 의원도 34명 중에 두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이렇게 왜 정치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실 저희가 이제 출마를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청년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과정에 있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인보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네요.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몇몇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청년들은 경험이 짧고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천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권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이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정치에 관심을 두는 청년들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새로 들어오지 않고 고여버리면 썩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청년들이 자주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셔야 이 정치도 제대로 흘러가고 또 물도 맑아지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주민들한테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그런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서서히 집이 서서히 망하려면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빨리 망하려면 정치를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집안에서는 정치한다 그러면 반대도 안 하셨어요? 세 분은?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박번도 부모 네. 저도 정치를 한다고 이번에 선거를 나간다고 이렇게 부모님부터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집안이 망하려면 정치를 시켜라라는 게 그래서 저는 사실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끼치지 않고 뭔가 선거를 치러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었는데 선거라는 과정에 뛰어들게 되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래서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지자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정치이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박번도 후보는 내일 결혼식이죠? 내일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어쨌거나 예비 신부께서도 다 허락하신 거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결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더 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혹시 집안에 반대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선거 경험이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스태프로서 플레이어가 아니라 스태프로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랑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랑 장인여름께서 굳고 반대를 했는데 그럴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제가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게 사실 정치화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를 설득하기 위해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인왕산에 올라가서 지금 인왕산이다. 밤 한 10시쯤에 만약에 진짜 꼭 출마를 안 한다면 진짜 너무 힘들다. 인왕산에 올라가기까지 와서 좋은 기운도 받았는데 꼭 출마를 하고 싶다라고 와이프도 설득을 열심히 했고 아니 무슨 절에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정말 사실 가족들을 설득하는 게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청와대에 좋은 직장 놔두고 왜 나오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23세에 정치하겠다 그러면 집안에서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2018년 지방선거 때 녹색당 캠프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6년 차 녹색당 당원이거든요. 10대 때부터 하셨군요. 네. 제가 만 18세 녹색당에 가입해서 그 이후로 쭉 정치활동을 해왔던 진정성을 가족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고 사실 청년들이 정치하기에 되게 어려운 이유가 기탁금이 너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비쌉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비례 기탁금이 1500만 원이었는데 녹색당이 2016년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기탁금을 낮췄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이 구성하고 사실 청년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을 하려면 이런 기탁금 제도부터 제대로 된 선거 공영제로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청년들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겠네요. 어떻게 마련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런데 청와대 근무하셨으니까 기탁금 마련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와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공무원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 기탁금을 어느 정도 공제 낮추는 그런 많은 개정안들이 지금 시도 중에 있고 이번에도 아마 얼마 낮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만 낮춰졌죠. 청년의 경우만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의원 기탁금이 300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30대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감면해 주는 법이 통과가 됐고 20대의 경우는 50% 감면 되는 법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기탁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탁금과 관련해서는 마음을 놓고 마음 편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선거에 치룰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또 필요한 게 사실인데 또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도의원과 같은 이런 광역이나 기초 의원들에게도 예비 후보들에게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제한총액의 절반까지는 모금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생겨서 그 제도를 저도 이제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돈 얘기 나오니까 표정들이 진지해지셔가지고요. 신은정 후보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탁금은 당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청년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사실 생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선거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 후보자 기본 소득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어서 정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할 수 있도록 청년 후보자들에게 기본 소득 지급, 기탁금 지원 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기탁금 어떻게 마련하셨냐 얘기를 들었더니 각 당의 자랑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의당과 녹색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복지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가벼운 얘기들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만 정치에 나서겠다, 출사표를 던진다는 것은 또 본인의 큰 꿈을 갖고 정치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또 청년이다 보니까 좀 더 바꾸고 싶은 것들도 많을 것이고 개혁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세 분 모두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막상 정치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참 생각보다 어렵네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치가 좀 어려웠다라고 느껴졌었던 부분들 세 분께서 한동수 후보님 아무래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 선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 신인이 나와서 정당의 공천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다양한 선거 경험을 쌓았지만 겨우 정말 가까스로 공천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에 제가 좀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인 경우에는 토론회나 아니면 정책설명회 같은 경우를 당이 주관이 돼서 개최해서 주민들께 정치 신인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공천 심사까지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직까지는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다음 선거에는 충분히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큰 꿈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각 정당이 들어가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당에는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처음에 설득하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말빠들이 잘 먹히는가 어떻게 세 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박건도 후보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의당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기는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의당이라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어린 청년 정치인의 말빨이 어떻게 먹힐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가 가진 소신을 기반으로 주민분들을 만나고 시민분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없고 뭔가 주장을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의 어떤 정치를 펼쳐나가는 데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성별이 여성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소수자여도 그 안에서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의당에 사실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당자랑인데? 녹색당은 좀 어때요? 그런데 녹색당은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청년들이 많은 편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녹색당 당헌에 청년들의 참여가 생동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존재를 하고요. 또 나이나 성별이나 그 어떤 사유에도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 둔 정당이기도 합니다. 저희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후보 개소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오신 한 주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다른 선거사무소와 다르게 서로를 존중한다. 다른 곳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야야거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서로를 존대하다. 어색하지만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풍경들이 녹색당의 정치 문화가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이 녹색당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첨제 민주주의를 정당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정당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만 당 자랑하신 것 같아서 한동수 후보한테도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자랑하실 부분이 있다면 잠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년과 관련된. 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비상위치 부위원장님으로 박지현 부위원장님으로 보셨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청년 가산점을 대폭 활용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정치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별로 청년 공천 임무화를 시켜가지고 저희 국회의원 제주시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지금 청년 후보자들이 지금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청년 출마자들한테 일단은 다 경선 기회까지 전부 다 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번 선거부터는 저희 청년들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당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공평하게 좀 다 기회가 한 거죠. 다만 글쎄요.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청년과 관련된 관심을 몇 년 전부터 많이 갖고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다뤄보곤 했었는데 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진입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치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좀 기쁘기도 하고 다만 이것이 그냥 바람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현실 정치 속으로 청년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유권자들에게 설득으로 다가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이제 광고 좀 듣고 나서요. 2부에서는 본격적인 현실 정치 얘기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